한 여성이 약혼자가 밀양 여중생 성폭행 사건에 가해자 중 한 명이라는 사실을 알고 파혼했다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밀양 남자랑 결혼 깼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와 논란입니다. 해당 글 작성자 A씨는 약혼자와의 4년 연애 끝에 오는 10월 결혼을 앞두고 있었으나 약혼자가 과거 밀양 여중생 사건에 가해자 무리에 속해 있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돼 파혼했다고 전했습니다. A씨는 약혼자와 봉사단체에서 처음 만나 서로의 선한 면모를 보고 사랑에 빠졌다고 밝혔는데요. 어느 날 A씨의 가족이 밀양 여중생 사건 뉴스를 보며 가해자를 비난하자 약혼자는 당신 부모님 두 분이 은퇴하시고 할 일이 없어서 그런 거다 등의 말과 함께 오히려 A씨의 가족을 비난하는 모습을 보며 의심하게 됐다고 합니다. 해당 사건으로 높은 언성이 오가던 중 A씨는 약혼자에게 같은 고향이라고 편들어 나이도 비슷하네 라고 말했다가 약혼자의 새로운 모습을 보게 됐다고 하는데요. 갑자기 마시던 사이다를 던지고 온갖 욕설을 퍼부으며 주먹질까지 하려 했다고 합니다. A씨는 약혼자의 태도에 무서움과 두려움을 느끼고 언니와 함께 약혼자의 과거를 조사하게 됐다는데요. 결국 A씨는 약혼자에게 직접적인 확인을 요구했고 약혼자는 처음에는 강하게 부인했지만 결국 사건 당시 무리에 속해 있었음을 인정했다고 전했습니다. 약혼자는 44명 중 한 명은 아니었지만 무리 중에 한 사람으로 사건과 관련이 있었다는 사실을 시인했다며 A씨는 피해자 가족의 아픔을 이해하지 못하는 태도가 파혼의 가장 큰 이유였다고 강조했습니다. A씨는 김땡땡 너 매일 친구들 이름 찾아보지 않냐 그래서 여기다 글을 쓴다 가해자 44명이 안 들어간 게 잘한 거냐 인생 똑바로 반성하면서 살아라 라며 글을 마무리했습니다. A씨는 자신이 최초 작성한 원글을 얼마 있지 않아 삭제했지만 해당 글이 사실이란 점을 입증하기 위해 약혼자와 주고받은 카카오톡 대화 메시지를 캡처해 공개했습니다.